이번 경연자는? 다음 경연자? 세컨드! 친구 화이팅! 언니들 화이팅! 고난에게 화이팅! 퍼포먼스 화이팅! 무슨 일이야 저게? 일단 봉이 나왔고요 마술 쇼 할 것 같아 화이팅! 무기 장착했어 뭔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할 건가 봐 3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평균 나이가 43.5세 어? 정말? 진짜요? 몸매가 너무 좋으시다 리듬체조의 치어리더 걸그룹 메인보컬 패컨드 진짜 대박 대한민국의 에너지! 트럭특의 악동! 대한민국 최고령 걸그룹! 대한민국 최고의 텐션! 세컨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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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았다 눌렀어요 지금 눌렀어요 김지현 씨가 눌렀어요 왜 팀 명이 세컨드예요? 제2의 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컨드 챌린지 이런 뜻인데 너무 이름이 길다보니 그냥 세컨드라고 했는데 부부대웅 동반 행사 섭외가 안 되고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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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 그런 뜻?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40대 그룹이 됐어요 하하하하 왜 100대 시대에 걸그룹만 좋아하세요? 트로트 그룹이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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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멋있어? 나 이분들 행사장에서 뵌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분위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행사에서? 엄청나요 펜션이 보통이 아니세요 근데 안무 의상 다 본인이 직접 하신대요 아 진짜요? 스케줄 정리까지 다 진짜로요? 얼마나 힘들겠어